안전한 오늘은 왜 요길 온걸? 키움이 깜찍이를 위해서 베로운 매장을 골라봤어 뭐? 키움이 깜찍이는 누구야? 난 앙금이 상편이잖아 전지를 줄 수도 있지 왜 화를 내도 그래? 내가 무락이 무락이라고 하면 빡천 빡천 무락풀락 이야 무락이 불악이가 누구야? 당장 말해? 됐어! 나 집에 갈거야 이러고 가는게 어디있어 나는 들고 가야 할거 아니야 무릎 꿇고 빌면 모를까 내가 화를 왜 풀어 지금 사람들이 있는 데서 무릎 꿇고 빌라 그랬어 그래 무릎 꿇고 빌라 그랬다 이야 그렇게 쉬운 걸 왜 지금 말해? 우리 앙큼이 상큼이 화 풀렸죠?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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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필요한 거 사자 집안 나한테 필요한 거? 여기 있네 어머 갑자기 이게 무슨 어머 정말 너무 적극적이시다 신발끈이 풀려서 잠시만요 잠시만요